1. 조선시대 예대어인이 예장할 때 정수리 부분에 꽂던 머리의 장신구는? 1. 빛 2. 봉잠 3. 비녀 4. 첩지 정답은 4. 첩지 2. 큐티클 니퍼즈란? 1. 상주피를 미는 것을 말한다. 2. 상주피를 제거하는 액을 말한다. 3. 손톱을 자르는 가위를 말한다. 4. 상주피를 잘라내는 가위를 말한다. 정답은 4. 상주피를 잘라내는 가위를 말한다. 3.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정확한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고 웨이브의 형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1. 테스트컬 2. 패치 테스트 3. 스트랜드 테스트 4. 컬러 테스트 정답은 1. 테스트컬 4. 완성된 컬을 핀이나 클립을 사용하여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트리밍 2. 컬피닝 3. 클리핑 4. 세이핑 정답은 2. 컬피닝 5. 헤어세팅에 있어서 웨이브의 형상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써 크리스트가 너무 약하게 되어 리지가 눈에 잘 띄지 않은 웨이브는? 1. 버티컬 웨이브 2. 섀도우 웨이브 3. 내로우 웨이브 4. 와이드 웨이브 정답은 2. 섀도우 웨이브 6. 스컬프처 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두발끝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된다 2. 두발끝이 컬의 좌측이 된다 3. 두발끝이 컬의 바깥쪽이 된다 4. 두발끝이 컬의 우측이 된다 정답은 1. 두발끝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된다 7. 핸드마사지의 고타법 설명 중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1. 해킹 손의 바깥 측면과 손목 사용 2. 슬래핑 살짝 쥔 주먹 사용 3. 컷핑 손바닥을 우묵하게 사용 4. 너클링 손가락 끝과 손가락 옆부분 사용 정답은 2. 슬래핑 살짝 쥔 주먹 사용 8. 다공성모에 알맞은 샴푸제의 선정 시 두발의 탄력성과 강도를 좋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샴푸제는? 1. 프로테인 샴푸제 2. 중성 샴푸제 3. 약용 샴푸제 4. 약산성 샴푸제 정답은 1. 프로테인 샴푸제 9. 다은 중 흰 얼굴에 가장 알맞은 백분의 색깔은? 1. 흰색 2. 갈색계 3. 베이지계 4. 핑크계 정답은 4. 핑크계 10. 미안용 기기 중에서 피부의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기기의 이름은? 1. 적외선 등 2. 자외선 등 3. 테슬라 전류미안기 4. 갤버닉 전류미안기 정답은 2. 자외선 등 11. 다은 중 산성 린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구연산 린스 2. 식초 린스 3. 레몬 린스 4. 올리브유 린스 정답은 4. 올리브유 린스 12. 다은 중 염색시간과 방치시간이 가장 짧으며 충분한 컨디셔닝이 필요한 두 발은? 1. 유성 두 발 2. 손상 두 발 3. 발수성 두 발 4. 흰 두 발 정답은 2. 손상 두 발 13. 헤어 트리트먼트의 목적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1. 두피의 생리기능을 높여준다 2. 비듬을 제거하고 방지한다 3. 두 발의 목표피를 단단하게 하며 적당한 수분함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킨다 4. 두피를 청결하게 하며 두피의 성육을 조장한다 정답은 3. 두 발의 목표피를 단단하게 하며 적당한 수분함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킨다 14. 컬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헤어 파트 2. 스템의 방향 3. 텐션 4. 헤어세이핑 정답은 1. 헤어 파트 15. 두 발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후 다시 자라난 두 발의 염색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영구정 염색 2. 패치 테스트 3. 스트랜드 테스트 4. 리터치 정답은 4. 리터치 16. 다은 중 지방성 피부에 가장 적당한 화장수는? 1. 글리세린 2. 유연 화장수 3. 수렴성 화장수 4. 영양 화장수 정답은 3. 수렴성 화장수 17. 롤러컬의 종류 중 볼륨감을 가장 크게 하고 싶을 때 세이프하는 각도는? 정답은 1. 두피에서 전방으로 약 45도 18. 패더링이라고도 하며 두 발끝을 점차적으로 가늘게 커트하는 방법은? 1. 클리핑 2. 테이퍼링 3. 트리밍 4. 틴닝 정답은 2. 테이퍼링 19. 클러커팅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1. 스트로크 커트 2. 틴닝 3. 스퀘어 커트 4. 테이퍼링 정답은 3. 스퀘어 커트 20. 다은 중 무대화장을 일컫는 화장법은? 1. 데이타임 메이크어 2. 썸번 메이크어 3.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어 4. 컬러 포토 메이크어 2.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의 조직반응을 일으킨 상태는? 1. 진폐증 2. 기관지형 3. 폐렴 4. 결핵 정답은 1. 진폐증 22. 다음 전염병 중 기본 예방접종의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 디프테리아 2. 백일해 3. 폴리오 4. 일본 내용 정답은 4. 일본 내용 23. 다은 중 제3군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1. 비염간염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3. 세균성 이질 4. 디프테리아 정답은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24. 공중보건사업의 개념상 그 관련성이 가장 적은 내용은? 1.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2. 검역 및 예방접종사업 3.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 4. 선천이상자 및 암환자의 치료 정답은 4. 선천이상자 및 암환자의 치료 25. 건강보균자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염병에 걸렸지만 자각증상이 없는 자 2.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으며 체외로 이를 배설하고 있는 자 3. 전염병에 이완되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 4. 전염병에 걸렸다 완전히 치유된 자 정답은 2.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으며 체외로 이를 배설하고 있는 자 26. 수인성으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엮어진 것은? 1.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간흡충증 세균성이질 2.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폐흡충증 3.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4.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간흡충증 정답은 3.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27. 외래 전염병의 예방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 예방접종 2. 환경개선 3. 검역 4. 격리 정답은 3. 검역 28. 다은중 기후의 3대 요소는? 1. 기온 복사량 기류 2. 기온 기습 기류 3. 기온 기압 복사량 4. 기류 기압 일조량 정답은 2. 기온 기습 기류 29. 시 군 구해두는 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기관은? 1. 병의원 2. 보건소 3. 보건진료소 4. 복지관 정답은 2. 보건소 30. 대기오염 방지 목표와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생태계 파괴방지 2. 경제적 손실방지 3. 자연환경의 악화방지 4. 직업병의 발생방지 정답은 4. 직업병의 발생방지 31. 무균실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가장 적합한 소독법은? 1. 고압증기 멸균법 2. 자외선 소독법 3. 자비 소독법 4. 소각 소독법 정답은 1. 고압증기 멸균법 32. 95%의 에틸알코올 200cc가 있다 이것을 70% 정도의 에틸알코올로 만들어 소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얼마의 물을 더 첨가하면 되는가? 1. 약 70cc 2. 약 140cc 3. 약 25cc 4. 약 50cc 정답은 1. 약 70cc 33. 내열성이 강해서 자비 소독으로는 멸균이 되지 않는 것은? 1. 이질아메바 영양용 2. 장티푸스균 3. 결핵균 4. 포자 형성 세균 정답은 4. 포자 형성 세균 34. 다은중 결핵환자의 객담 소독 시 가장 적당한 것은? 1. 매몰법 2. 크레졸 소독 3. 알코올 소독 4. 소각법 정답은 4. 소각법 35. 미용용품이나 기구 등을 일차적으로 청결하게 세척하는 것은? 다음의 소독 방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여과 2. 정균 3. 희석 4. 방부 정답은 3. 희석 36.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유의 초고온 순간 멸균법으로 섭씨 140mm 30도에서 가장 적절한 처리 시간은? 1. 1에서 3초 2. 30에서 60초 3. 1에서 3분 4. 5에서 6분 정답은 1. 1에서 3초 37. 다은중 이용원 미용실의 실내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포비돈 요오드액 2. 크레졸비누액 3. 포르말린 4. 에탄올 정답은 2. 크레졸비누액 38. 혈청이나 당등과 같이 열의 불안정한 액체의 멸균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1. 스별멸균법 2. 간얼멸균법 3. 여과멸균법 4. 초음파멸균법 정답은 3. 여과멸균법 39. 다은중 미생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편모 2. 세균 3. 효모 4. 곰팡이 정답은 1. 편모 40. 화학적 약재를 사용하여 소독 시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 2. 경제적이고 사용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3. 살균력이 강해야 한다 4.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 41. 다음 손톱의 구조 중 손톱의 성장장소인 것은? 1. 조소피 2. 조근 3. 조화막 4. 조체 정답은 2. 조근 42. 피부결이 거칠고 모공이 크며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피부타입은? 1. 지성 2. 민감성 3. 중성 4. 건성 정답은 1. 지성 43. 다은 중 비타민 A와 깊은 관련이 있는 카로틴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은? 1. 쇠고기, 돼지고기 2. 감자, 고구마 3. 귤, 당근 44. 표피 중에서 각화가 완전히 된 세포들로 이루어진 층은? 1. 과립층 2. 각질층 3. 유국층 4. 투명층 정답은 2. 각질층 45. 모세혈관의 우렬에 의해 피부가 발적된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소수포 2. 종양 3. 홍반 4. 자반 정답은 3. 홍반 46. 현대의 향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워터가 개발된 시기는? 1. 1770 연경 2. 970 연경 3. 1570 연경 4. 1370 연경 정답은 4. 1370 연경 47. 다은 중 블루밍 효과의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피부색을 고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 2.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 3. 화운데이션의 색소침착을 방지하는 것 4. 밀착성을 높여 화장의 지속성을 높게 함 정답은 2.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 48. 여드름 치유와 잔주름 개선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1. 레틴산 2. 아스코르빈산 3. 토코페롤 4. 칼시페롤 정답은 1. 레틴산 49.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 기초 칼로리는 얼마인가? 1. 600에서 800 kcal 2. 800에서 1000 kcal 3. 1600에서 1800 kcal 4. 2000에서 2500 kcal 정답은 50.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약원은? 1. UVC 2. SPF 51. 임의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3월 2. 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5. 이 미용업소에서의 면도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1. 매 손님마다 소독한 정비용 면도기 교체 사용 2. 정비용 면도기를 소독 후 계속 사용 3. 정비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4.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정답은 4.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53.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정답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5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1.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답은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55.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6.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조치는? 1.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 200만 원 이하 과태료 4. 100만 원 이하 벌금 정답은 2. 300만 원 이하 과태료 57.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정답은 1. 100만 원 이하 벌금 2.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200만 원 이하 과태료 4. 200만 원 이하 과태료 5. 정답은 5.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 58.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는가? 1.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 2. 시장 군수 구청장 3. 시도지사 4. 보건소장 정답은 1.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 59.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영업소의 영업주 2. 공중위생영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 4.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정답은 3.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 60.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 미용영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31 2. 15일 3. 11 4. 7일 정답은 1. 31